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마요네즈 오징어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한글자막 by 박진희 İzlediğiniz için teşekkür ederim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조금 더 맛있네요 소스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게 뱅뱅 뱅뱅 뱅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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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우 족가 da 맵다 안고 감사합니다.